많은 여성들이 생리를 할 때 생리통을 경험한다.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들은 피임약을 먹거나 소염제를 먹는 것 말고는 딱히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한다. 오늘 이 글에서는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에 대해 알아보고 식품과 자연 보충제로 생리통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보려고 한다.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에스트로겐. 생리통이 생기는 주원인은 혈액의 에스트로겐 생성이 과도해지는 것이다. 에스트로겐은 건강에 있어 꼭 필요한 호르몬이다. 에스트로겐은 지능이나 뼈발달, 혈액순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지나친 에스트로겐 분비가 문제가 된다. 생리통의 원인이 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과도하게 생성되면 여러가지 불균형이 약이 되고 생리통이 심해질 수 있다.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유 아래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증가하는 대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남성과 여성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해로운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해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했을 때 스트레스 흡연과 음주환경오염, 중독성 있는 음식과 독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 비누, 샴푸, 화장품 등 피임약 에스트로겐이 과도하게 분비될 때의 위험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때 생기는 문, 제가 생리통이 전부가 아니다. 다른 질병을 약이 시킬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 생리주기가 불규칙해질 수 있음 두통 근육엔 관절통 소화 불량 탈모, 머리카락, 빠진 피부가 건조해진 만성피로 해로운 식품 이런 호르몬 불균형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식품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설탕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 설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특히 흰 설탕은 더 해롭다. 미네랄을 소진시키고 점점 더 산성화시킨다. 설탕은 완전히 끊고 스테비아라 꿀, 과일이나 알곡 전분 당밀로 대신해보자. 밀, 요즘 우리가 먹는 밀은 매우 불순한 상태의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 밀 대신 귀리나 호미를 섭취하자. 그리고 이때에도 통곡물을 선택한다. 우육, 소우유, 에스트로젠 수치가 높은 사람들은 저 땅 불내증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인지하지 못한다 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 귀리나 아몬드, 쌀 우유를 추천한다. 아니면 양유나 카우치즈도 괜찮다. 두유는 건강한 식품이 아니, 다. 보통 두유는 유전자를 이식해 만들 것으로 에스트로겐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육류는 많이 먹지 않는다. 15일에 한 번 정도 먹는 게 적당하다. 그리고 이때에도 샐러드나 야채와 함께 먹는다. 커피나 술, 콜라 같은 육류는 최대한 자제한다. 교, 과인은 보충제 위에서 설명한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자제하면 한결 괜찮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음에서 설명하는 세 가지 보충제를 섭취하면 에스트로겐이 과도한 것을 조절할 수 있고 호르몬 시스템을 규칙화시킬 수 있다. 아마인, 유, 아마인을 차갑게 추출한 아마인유는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을 때 호르몬 수치를 정상화시켜 줄 것이다. 또 피부가 건조한 사람에게도 좋다. 하루에 1톤, 15gm을 섭취한다. 오일만 섭취해도 되고 다른 음식과 같이 섭취해도 된다. 맛이 별로라면 캡슐로 된 것을 구입해도 괜찮다. 아그누스카, 스투스, 이 약초는 생리가 불규칙한 증상에 도움된다. 또 별다른 이유 없이 생리가 없을 때 배란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하루에 추출물 200mg을 3-4달간 꾸준하게 복용한다. 그래야 효과를 볼 수 있다. 마카, 안데스에서 나는 뿌리 식물인 마카는 호르몬을 정상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다. 뇌하수체와 사상하부에서 작동, 하기 때문이다. 정말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에 먹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루에 3-6gm 정도가 적당하다. 캡슐로 먹어도 되고 물이나 주스, 요거트에 섞어 먹어도 된다. 이것을 복용하면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다. 1월, 때에는 복용량을 줄이고, 마카 대신 아마이누나 아그누스카스투스를 섭취한다. 이미지, 저작권은 터니노 더나토, 에스터 심프슨, 푸드러브, 에스 라이팅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